제주도로, 전라도로 귀향한 분이 유명한 글을 썼어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구데기 없애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 밀가루 딱 뿌리면 싹 없어진대요. 밀가루 뿌리면. 여러분들 밀가루에 바금이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바금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밀가루예요. 화학 덩어리지. 옥수수. 옥수수 0.3%에.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는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옥수수 먹어요. 강원도 찐 옥수수. 그렇죠? 그 외에 옥수수 전분 만들고 사료 만들고 다 수입해. 더욱이 이번부터 유전자 조작이 들어오기 시작해. 유전자 조작이. 저는 그래서 횟집에 가서 옥수수 돌판에. 무슨 옥수수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돌판에 얹어 나와? 절대 안 먹습니다. 강원도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한 번 에너지 위기, 석유. 이 위기에 따라오는 것은 식량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농사 옛날에는 다 손으로 줬지만 지금은 다 뭘로 짓죠? 다 기계로 줘요. 그거 뭘로 써요? 석유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석유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도 따라 올라가느냐 하면 식량값도 따라 올라가요. 올해 여러분들 식량이 폭등을 했죠? 여러분들 태국산살이 한 가마에 원래 한 3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올 봄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불과 3개월 만에 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쌀값, 밀값, 콩값, 배로 뛰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 주라고 그러잖아요.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입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무인도에 이 옷 입고 갔다. 그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옷 입고 살아야죠. 살 수도 있고. 자는 건 내가 산에서 길 잃어버려도 낙엽에 들어가서 잠은 돼요. 그런데 먹는 거는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의식주라고 안 그럽니다. 식주의라고 그래요. 거꾸로 말을 바꿔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지구에는 지금 30억 명이 하루에 1달러로 삽니다. 30억 명이 하루에 1달러.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루에 1천 원 갖고 사세요? 안 사세요? 못 살죠? 여러분들은 1만 원, 2만 원 갖고 사실 거예요. 3만 원, 4만 원 갖고 살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게 큰 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전부 다 녹차, 커피 막 다 먹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게 굶어 죽는 나라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이티라는 나라 굶어 죽는 거 보셨죠? 아이티라는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흙을 개갖고 거기다 바다를 놓고 그걸 구워서 먹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또 굶어 죽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은 우리가 이게 개방이 안 돼서 그렇지 올해 엄청나게 굶어 죽고 있어요. 북한은 95년, 96년, 2001년, 그리고 2008년 올해 대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금 10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굶어서. 그런데 얼마가 죽을지 몰라요. 왜 죽느냐? 작년에 북한에 500mm 정도 비가 왔어요. 500mm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mm 비가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0mm 비가 왔는데 북한은 1년에 필요한 게 600만 톤이에요. 이거 넉넉하게 먹지 못해. 600만 톤. 그런데 작년에 비가 와서 얼마를 쓸고 내려갔느냐 하면 200만 톤을 쓸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200만 톤이면 몇 명이 먹을 게 없느냐 하면 60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600만 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톤에 3명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톤에. 그러니까 200만 톤이면 몇 명이 먹을 게 없어? 그래서 600만 명이 작년에 먹을 게 쓸려 다 내려간 거예요. 홍수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0만 톤이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이 올해는 절단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얼마나 급했으면 원자력 이제 완전히 다 개방했잖아요. 미국한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 급한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지금 50만 톤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150만 톤이 부족합니다.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원해 주면 배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달, 두 달 걸려요.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지금이 보릿고기 아니에요. 제일 심한. 그러니까 우리가 판문점으로 바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북한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못하고 참 안타깝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가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저렇게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럼 북한이 왜 굶어 죽느냐? 이게 우리 잘 알아도 해요. 왜 굶어 죽느냐? 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식량 원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최대 업적은 뭐냐면 인민들 배 안 굶기는 거예요. 김일성의 최대 업적은. 그런데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다급해진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의 나무를 다 짤릅니다. 산의 나무를 다 짤르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옥수수 심고 콩을 심어요.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대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가 굉장히 쟁쟁한 나라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망했어요? 산의 나무를 다 잘라서 벌거숭이로 만들고 난 다음에 로마가 망합니다. 모든 나라는 산의 나무를 자르면 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세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산의 나무가 없고 강에 물이 없고 사람은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산의 나무를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명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요. 그만큼 나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산이 완전히 울창했는데 우리나라만 오면 비행기 타고 오면 벌거숭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벌거숭이 산을 우리는 30년 만에 다 한 거예요. 그럼 산에 나무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산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뭐가 막 덮어져 있어요? 산에? 낙엽이 막 쌓여져 있어요. 심한 데는 제가 얼마 전에 산 하나를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허리까지 낙엽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대개 한 50cm 정도는 산에 낙엽이 있단 말이야. 산에 50cm 정도는. 그러면 안 되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나무에는 나뭇잎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200mm 산에서 하늘에서 빗님이 온다. 200mm가 빗님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빗물을 흡수합니까? 낙엽이. 여러분들 산에 가서 낙엽을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축축하죠? 그게 다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푸석푸석하고 막 한 낙엽이 하늘에서 빗님이 오면 이게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500mm 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500mm 와갖고 마을이 뜨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참 좋은 거죠. 자 이 낙엽이 다 물을 먹어요. 그 다음에 누가 물 먹어요? 뿌리가 물을. 뿌리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솟은 만큼 땅 속으로 뿌리가 박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물을 먹고 어디다가 물을 보내주느냐 하면 대수층이라는 데에 물을 보내줍니다. 우리나라는 샘물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산에 살기 때문에 막 비가 하늘에서 빗님이 오시면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이게 언덕이란 말이야. 언덕 중간에 물이 막 송송송송 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다 물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펌프. 생각나시죠? 마중물을 벗고 이렇게 하면 그게 10m밖에 안 판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10m만 파면 뭐가 다 나와? 물이 다 나와요. 참 좋은 거죠. 그래갖고 펌프해갖고 물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이제 뿌리가 다 먹었어. 그럼 이제 누가 먹어? 낙엽이 다 먹어요. 여러분들 저 느티나무 저 보이시죠? 저거를 펼쳐놓으면 저 정도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저거를 여름에 이제 완전히 잎이 넓어졌을 때 펼치면 학교 운동장을 다 덮어요. 저 나무 하나가. 저건 내가 보니까 더 덮을 것 같아요. 2000평 정도 됩니다. 저거 잎을 펼쳐놓으면. 그러면 낙엽을 찢으면 거기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기에 물이 있고 낙엽에 물이 있고 대수충에 물이 있고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물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태풍이 한두 번 왔을 때 그때 조금 바람에 쓰러진 거 외에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녹화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흉년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 산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1년에 70조여예요. 그러니까 700억 달러를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산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산을 봐도 나무를 봐도 이제 산은 산이로 돼 옛날에 그 산이 아니어야 돼 있잖아요. 저 산이 있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야?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저 산림 녹화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근교에 산이 7개가 있어요. 남산,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아차산, 부람산. 이렇게 7개 산이 있어요. 3개의 수도 가운데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도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몰라요. 빌딩이 많긴 하지만 오늘 또 어제 그제 빈님이 오셔서 얼마나 깨끗한지 오는데 여기 제가 북한산하고 도봉산 이렇게 앞쪽으로 왔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 없어요. 그다음에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강이 큰 강이 흐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로마 테베레 강이라고 있어요. 로마 한가운데 흐르는 강.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 뒤에 수녀님 계신 데부터 이 정도밖에 안 흘러요. 강 넓이 강. 센의 강 아무리 넓다고 해도 이거 두 배밖에 안 돼요. 한강 2km예요. 서울 한가운데 2km가 넘는 강이 흐른다.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강은 산은 산이로도 옛날에 그 산이 아니고 이제는 물은 물이로도 옛날에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못 떠서 먹는 거예요? 물 떠서 먹는 거예요. 강물 떠서. 어쨌든 하여튼 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산을 자릅니다. 나무를 잘라요. 산에 나무를 잘라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산이면 완전히 민둥산이야. 하늘에서 빛님이 오면 막 폭우가 올 땐 어떻게 돼? 그대로 낙엽이 있나 나무가 있나 뿌리가 있나 어떻게 해? 400mm가 오면 400mm 다 어디로 가요? 다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빗물만 갑니까? 뭐를 끌고 내려가요? 흙을 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동강이 이렇게 깊이가 이 정도면 자꾸 뭐가 쌓여요? 흙이 자꾸 쌓여요. 그전에는 500mm가 와도 대동강이 다 황해로 물을 보내줬는데 이거는 300mm만 와도 어떻게 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원로 신부님이 평양에 갔다 왔는데 대동강에 이 쌓인 흙을 어떻게 퍼내나 봤더니 푸대자루 있죠? 그 삽, 삽두 나무삽 그걸로 퍼서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퍼서내? 언제 이걸 퍼서내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 평창에 물폭탄 맞았을 때 포크레인 이 큰 거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개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5톤 트럭 한 열 몇 대 대고 한 이틀이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 해 여름에 쌓인 거 다음에 여름에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식량을 보내줘야 될 게 아니라 뭘 보내줘야 돼? 포크레인이 아니고 나무, 나무. 포크레인을 보내주면 기름이 있어야지 포크레인을 쓰지.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포크레인을 써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95년, 6년도 이때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13살, 14살이에요. 아주 잘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6, 7살처럼 보여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못 먹어갖고. 여러분들 북한군이 키가 157cm의 평균 키가 157cm 이만해 이만해 못 먹어서. 정말로 북한은 정말로 고통의 땅이에요. 뭐 때문에? 산에 나무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자, 산에 나무 많죠? 애착하죠? 물건 잘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은 5%밖에 안 돼요. 쌀은 우리나라가 100%예요. 쌀은 100%인데 다른 거는 다 수입합니다. 소고기, 여러분들 밀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0.1%예요. 0.1% 그 다음 옥수수 자급률이 0.3% 콩이 원래 5%였는데 웰빙한다고 한 3년 전부터 콩 좋다고 난리를 쳐서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소고기, 소고기가 자급률이 여러분들 20%밖에 안 됩니다. 밀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있죠? 빵, 국수, 짜장, 짬뽕, 라면, 과자.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과자는 밀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99% 다 수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주나 미국에서 밀을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 밀 수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국 아이들이 정말로 치사한 아이들이에요. 수출하는 거랑 자국민이 먹는 거랑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건 어떻게 밀에 농약을 엄청나게 뿌려요. 비행기로 뿌려요. 심하게는 비행사가 그 농약에 취해서 어떻게 기절해가지고 추락까지 해요. 그렇게 비행기로 뿌려요. 밀밭에다가 엄청나게 농약을 뿌려요. 농약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스턴항으로 밀을 다 모읍니다. 북동부가 밀, 곡창 지역이거든요. 보스턴항으로 다 모아요. 보스턴항에서 우리나라로 밀을 수출해서 보내는데 어딜 지나냐면 적도를 지나와. 파나마, 우나. 적도가 온도가 몇 대 올라가요? 40도에서 50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밀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뭘 뿌려요? 배에다가 방부제를 절고요. 방부제를 절구는 거예요. 농약 뿌리지, 방부제 절구지. 그래갖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껍데기를 깐다고 그러죠. 이걸 유식한 말로 도종한다고 그러는데 도종은 못 알아듣겠죠. 껍데기를 까. 껍데기를 까는데 까는데 밀 색깔이 거무튀튀한 색깔이죠. 그런데 우리 밀가루는 어때요? 이게 또 비정상인 거예요. 표백제 집어넣는 거예요. 표백제. 그래갖고 빵집에 배달을 해갖고 빵을 구워내는데 무슨 빵가게에서 각 구워낸 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빵은 하나도 없어요. 2년 만에 구워낸 빵밖에 없는 거예요. 각 구워낸 빵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라면 만들어 먹이고 빵 만들어 먹이고 짜장 만들어 먹이고 짬뽕 만들어 먹으니까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천식이 생기고 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원료 자체가 상해 있는데 제주도로, 전라도로 귀향한 분이 유명한 글을 썼어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구데기 없애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 밀가루 딱 뿌리면 싹 없어진대요. 밀가루 뿌리면. 여러분들 밀가루에 바금이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바금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밀가루예요. 화학 덩어리지. 옥수수. 옥수수 0.3%에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는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옥수수 먹어요. 강원도 찐 옥수수. 그렇죠? 그 외에 옥수수 전분 만들고 사료 만들고 다 수입해. 더욱이 이번부터 유전자 조작이 들어오기 시작해. 유전자 조작이. 저는 그래서 횟집에 가서 옥수수 이렇게 돌판에 무슨 옥수수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돌판에 얹어 나와? 절대 안 먹습니다. 강원도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한 번 횟집에서 잠깐 그 회를 먹다가 식당 뒤쪽에 가봤어요. 깡통이 다 캘리포니아 산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물에다 담아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내놓고 먹는 거예요. 우리께 없어요. 식탁이 우리께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된장, 간장, 콩 여기. 콩이 이제 10%인데 여러분들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적인 상표를 가지고 나온 거 원료를 한 번 보세요. 다 호주산, 미국산이에요. 콩이. 콩은 근데 여러분들 핵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핵콩으로 띄워야지 된장 맛이 제대로 나고 고추장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핵콩이 아니고 콩이 2년이 넘어가면요. 삶어도 불질 않아요. 삶어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청국장 띄워 먹는데 띄워서 먹는다고 요새 건강에 좋다고 아 근데 청국장이 안 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국산이라고 샀는데 잘못 싼 거죠. 그리고 핵콩이라고 샀는데 잘못 싼 거죠. 이게 국산 콩은 삶으면 한 5배 정도 불어요. 5배 정도. 그래갖고 그걸 으깨면은 메주도 잘 되고 청국장도 잘 뜨는 건데 수입은요. 삶어도 불질 않아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꽤 있으니까 많이 삶아보죠. 저는 1년에 한 100가마 200가마 정도 저기 뭐 콩을 삶는데 우리 동네 평창 콩은 또 약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게 좋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평창 이쪽 횡성 이쪽 콩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걸로 삶아보면요. 이게 콩 삶아서 먹으면 정말로 달아요. 달아. 그렇게 좋아요. 근데 우리 거 다 포기하고 다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다 수입해서.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는 게 우리 지금 서울교구에도 우리 농산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해갖고 명동에도 매장이 있고 본당마다 매장이 있죠. 그거 사는 게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포기하잖아요. 이제 석유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 소고기 개방하면서 자존심이 무지 상하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 아니 뭐 이제 내장, 뼈 이런 거 다 자기네들 안 먹는 거 꼬리 이런 걸 다 우리한테 보낸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 이게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그래서 뭐 사먹고 안 사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권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사는 거 이게 주부들이 할 일이야. 근데 싸다고 어떻게 해? 전부 다 수입으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 조금 비싸다. 비싸게 뭐가 비싸요? 여러분들 1년에 쌀 몇 가만 먹어요? 세 가만 먹으면 반반 먹는 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가마에서 한 가마 반 정도 먹어요. 80kg 한 가마. 두 가마 먹는 집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두 가마라고 칩시다. 그럼 쌀 한 가마에 15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두 가마 하면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기농 쌀은 24만 원이에요. 자 1년 내내 제일 중요한 밥을 먹는데 유기농 쌀 24만 원 그게 아까워서 그 유기농 쌀을 안 사고 3만 원, 4만 원짜리 하는 수입 쌀을 먹는다. 이게 머리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1년에 한두 가만 돼. 그리고 그걸 우리가 유기농을 먹으면 우리 땅도 보존되고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애들 학원비는 30만 원, 40만 원 퍽퍽퍽 쓸데없는 거 정말로 쓸데없는 거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먹는 거는 이게 15만 원, 24만 원 아깝다고 그것도 5만 원, 6만 원 수입을 먹는다.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식이 깨야 돼? 주부들 의식이 깨야 된다. 주부들 의식이. 그래서 콩 제가 3년 전에 된장을 담그려고 우리 콩을 사러 다니는데 영월, 정산, 평창 다 다니는데 50간말 못 샀어요. 그만큼 우리 콩이 없는 거예요. 다 수입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우리 거라고 알고 먹는 것들도 우리 게 아닌 게 많아요. 특별히 고기, 소고기 20%야. 우리 평창에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저녁 7시, 8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신부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갈비집에 갈비가 다 떨어지고 우리는 경매를 받는대요. 평창 한우를. 그래갖고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야. 그런데 도시에 나와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고깃집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그 한우 고기라고 다 먹는 거 보면 신기해요. 80%가 수입이에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 95%, 5%대로 떨어져요. 5%대로. 그러니 정말로 우리 한우, 소고기, 대한민국이 그래도 먹고 살만해가지고 쇠고기 좀 먹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기가 하나도 없으니 참 문제죠. 그러니까 싸다고 들여온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억짜리 소를 생산해내다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억짜리 소고기 먹으려면 한 번 얼마 들고 나가야지 4인 가족이 먹어요? 150만 원 들고 나가야지 먹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지. 1억짜리 고기는. 아니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고기를 먹든지. 제일 좋은 건 뭐야? 우리 한우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한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우리 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식량 자급률이 100%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요르단강에만 거의 식량을 농사를 져요. 그런데도 그 열악한 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기부출을 형성해서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절대적으로 느낀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컴퓨터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해? 식량으로 생각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컴퓨터 깨물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식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평지에.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 왜 당신들은 평지에 아파트 안 짓고 다 언덕에 짓느냐? 저 평지는 우리 식량 나올 거의 터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평지만 보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평지.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정책의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다 먹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제가 본당신부할 때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왜? 사료가 폭등하잖아요.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은 외부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33개 나라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포기합니다. 올해 필리핀 먹을 걸 50만 톤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쌀값이 지금 15만 원, 7만 원, 8만 원 하던 게 쌀값이 석유값처럼 30만 원, 40만 원. 우리는 굶어죽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굶어죽는 사람 많습니다. 식량 문제는 왜 우리가 위험하냐? 우선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량 문제는 위험해요. 지금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캐나다하고 호주야. 호주가 식량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가물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호주가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흉년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얀마 이번에 쳤죠? 거기에 곡창지대. 작년에는 사이클론 시드로라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쳤죠? 방글라데시도 쌀 생산을 엄청나게 하는 데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식량값은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뛰면 뛰었지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다른 나라의 석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듯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식량. 밀값도 지금 뛰었죠. 옥수수값도 뛰었죠. 콩값도 뛰었죠. 더욱이 중국하고 인도가 문제예요. 중국하고 인도가 그동안은 중국은 내륙지방은 그동안 두 끼밖에 안 먹었대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경제가 낮으면서 세 끼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3억이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1년에 5천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5천만 톤이면 얼마냐면 1억 5천만 명 먹을 걸 수입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자국에 있는 식량 수출 안 합니다. 다 못하게 하잖아요. 베트남도 자국에 있는 쌀 수출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다 수입해와야 되는데 뛸 수밖에 없어. 아니 석유값도 비싸서 지금 국가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식량까지 우리가 들여온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구온난화. 참 문제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인간이.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로 뭐가 문제냐. 이거는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농사는 강에 의지해서 짓잖아요. 그렇죠? 물에 의지해서. 물론 하늘에서 빗님이 제때 제때 내려주면 딱 좋으시겠는데 내륙지방은 빗님을 안 내려주시고 해안지방은 빗님을 너무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계속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해안지방도 힘들고 내륙지방도 동시에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지구가.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는 북한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네 나라를 개방하면 정말 북한의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강물에 의지해서 사는데 이 강물의 근원은 우리나라는 산인데 유럽은 알프스 만년설에 의지해서 삽니다. 알프스가 북쪽으로는 라인강이 흘러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흘러요. 이 네 나라를 먹여 살려요. 동쪽으로는 다뉴부강이라는 게 흘려요. 17개 나라를 먹여 살려요. 헝가리, 여러분들 체코 이런 나라 다 다뉴부강 흘러요. 남쪽으로는 포강이라고 흘러요. 이탈리아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알프스가 유럽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농사로. 그런데 이게 녹아 없어지는 거 뜨거워지니까. 그런데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2020년 지나고 나면 얘네들은 유럽 산 없어요. 독일의 흥림 빼고는 거의 산 없어요. 다 깎아버렸어요. 토지 대개혁을 해서. 그래서 산이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유럽은. 그런데 알프스가 딱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을 게 없으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탈출하게 돼 있어요. 자, 히말라야, 인도, 파키스탄, 네팔, 티베트가 매달려 살아. 겐지즈가 인도로 흘러요. 거의 10억 명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여기도 작년에도 막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서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홍수가 일어나요?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데는 호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막 녹아내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넘치면서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킬리만자로. 아프리카는 킬리만자로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제가 작년에 킬리만자로를 갔다 왔는데 다 녹아 없어졌어요. 이제 만년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끝으로 머리 조금 남아 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제 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환경 에세이 거기에 제가 찍은 사진을 킬리만자로 찍은 사진을 했는데 이만큼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어떤 땅이 돼? 고통의 땅에 돼 있잖아요. 소말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동북지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가 30년 동안 안 옵니다. 30년 동안 안 와갖고 애들이 너무너무 목이 마러. 그럼 어떻게? 자기 오줌을 받아 먹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여권에서 살아갖고 지구가 얼마나 병들고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면 얼마나 지구는 지금 이게 거의 정말 생명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대한민국에 살아갖고 그것도 나무 만년설에 의지 안 하고 어디 의지하고 살아? 나무에 사는데 나무가 어떻게? 울창하단 말이야. 정말로 감사한 거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텐샨 산맥이라고 있어요. 텐샨. 거기에 3억 명이 매달려 살아요. 그 다음 미국, 캐나다는 로키 산맥이 있어요. 남미는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이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지면 이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내용이에요. 아니 환경 난민들이 생기면 우리나라로 막 밀고 올 거 아니야. 산 많은. 그럼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 그냥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핵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그만큼 2020년 몇 년 남은 거예요? 12년 남은 거예요. 땅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 더 넓은 거 살라고 그러지 말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지금 있는 집에서 애 학원 보내지 말고 지금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쌀 한 가마 꼭 비치해두고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에 쌀 한 가마 꼭 해둬라. 왜냐하면 이게 미얀마나 이번에 수찬성인가 여기 모든 질서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유통 질서 다 무너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슈퍼 태풍이 왔다. 슈퍼 태풍이 와서 서해안으로 재수없이 밀고 들어와서 서울을 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통 질서 무너지면 얼마나 먹을 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유통 질서가 무너졌어. 그럼 집에 여러분들 얼마나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한 달이나 하는 집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2주 이상 넘기는 집이 없어요. 2주 이상. 그러니까 쌀 한 가마씩 오늘 집에 가서 한 가마씩 다 사다가 놔둬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이렇게 좀 사놓고 그래갖고 갑자기 유통 질서 무너졌을 때 어떻게? 밥 줘서 고추장 비벼먹고 전심때는 된장 비벼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저 산에 있는 저수량이 180억 톤이에요. 180억 톤이라고 하면 팔당댐 아시죠? 팔당댐 저수량이 정확하게 2억 7천 5백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팔당댐 몇 개가 있는 거야? 60개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는 거예요. 2020년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에너지만 좀 절약하고 식량만 우리가 확보되면 우리나라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국민들 성실하고 물건 잘 만들고 애들 착하고 얼마나 좋아요. 자, 두 번째 식량 위기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 개발이에요. 이게 세계가 경제 개발을 하면 참 좋아야 되는데 이게 경제 개발을 하는 바람에 인도나 중국이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여튼 인도하고 중국 제일 머리 아픈 나라예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뉴델리가 있고 올델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굉장히 한동안 무시했죠. 못 사는 나라라고. 그런데 지금 무섭게 하고 지난번에 성화할 때 데모하는 거 봐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더 무서운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는 영어를 써요. 그리고 인도가 학구열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뉴델리 가보면 우리나라 테란노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게 또 하기 시작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인도한테 벌써 밀렸어요. 경제 규모에서 벌써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3위로 밀려났어요. 인도 때문에. 인도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먹다가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경제 개발 때문에 이게 식량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석유값 폭등 때문입니다. 석유값이 폭등하니까 바이오에너지를 써요. 바이오에너지. 옥수수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콩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쓰니까 옥수수값하고 콩값이 뛰어야 안 뛰어요?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개발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석유값이 떨어질 이도 없어요. 물론 떨어지겠죠. 한 번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그게 200달러면 안 되고 재바람은 한 131달러에서 딱 찍고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만약에 150달러까지 올라가면 이거 정말로 보통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가 너무 많아. 지금 인구가 69억 명이에요. 69억 명. 아니 지구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몇 명이에요? 2억 5천만 명이었어요. 지구 전체. 예수님 태어났을 때 5억 명 되는데 1650년에 5억 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억 명이 되는데 1850년에 10억 명이 됩니다. 20억 명이 되는데 1950년에 20억 명이 돼요. 그런데 40억 명이 되는 데는 1980년에 40억 명이 돼요. 30년 만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구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쌀값 뛰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왜 쌀값이 뛰기로 약속이 돼 있었냐면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공물 생산이 떨어집니다. 2010년에 가서는 쌀 생산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무려 1억 5백만 톤이 줄어들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5백만 톤이면 3억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010년에 가면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쌀이 남아 돌았었어요. 사실은 2008년부터 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10년에 가면 3억 톤이 모자란다면 앞으로 우리 쌀값이 뛸 것 같아요? 안 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FTA 미국이랑 체결해서 시장을 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식량은요. 이거는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사먹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농산물을 그냥 사먹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지. 내가 독립투사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사먹어야 돼. 조금 비싸더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됩니다. 우리나라 애들 학원으로 내보내는 돈 너무너무 많아요. 학원으로만 안 내보내면 그 돈 비싼 거 사먹으면 우리 농촌 정말로 살기 좋고 여러분들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2020년에 갖고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왜?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신규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이분이요. 장영실 옛날에 우리 역사 전체의 1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산에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아주 투신을 해갖고. 우리나라는 곳곳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산림 녹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1500년 동안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의 나무를 다 잘릅니다. 그런데 48년에 독립을 하고 산에 나무를 엄청나게 심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와봐서 이 나라를 왜 날 불렀느냐. 이렇게 여권이 좋은 나라를.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녹화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림을 심을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막 심어야 돼요. 처음부터 경제림이 자랍니까? 흙이 건강하지 않은데. 지금은 30년 동안 썩고 썩어서 휴무수 휴믹이라고 해요. 부엽토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갖고 이제는 경제림을 심어도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산에 관심이 많아서 해가 가뭄 갈수록 나무는 커져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해가 가뭄 갈수록 나무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는 제일 경쟁력 있는 나라. 이 만년설이 다 녹아서 다른 애들 농사 못 줘도 우리나라는 산에 180억 톤. 야 이거 뭐.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써요? 320억 톤을 써요. 320억 톤을 써요. 그런데 그중에 반 이상이 산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안데스 산맥의 큰 호수가 3억 톤이야. 8탕때만 한 건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호수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이게 얼음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더워갖고 이게 뚫린 거예요. 녹아갖고.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북한이 산림의 30%를 훼손해갖고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도 지금 30%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에너지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절약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 에너지 절약해야 돼. 지금 사당동 깜깜해야 돼요. 명동 밤에 깜깜해야 돼. 다 뭐해?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이랑 대화하고 테레비도 안 보고 이야기하고 책 읽고. 에너지 문제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식량에너지가 우리가 27%밖에 자금률이 안 돼요. 이거 5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력도 잘하고 국민들 똑똑하고 산에 나무 많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른 데 너무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어요. 땅값, 애학원, 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석유와 식량이에요. 석유는 우리가 절약하는 수밖에 없고 식량은 자금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음식 쓰레기 1년에 17억 17조 날리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신다면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행복한 나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내용에서는 산의 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석유와 식량을 잘 신경 써야 한다고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에너지 위기, 석유 이 위기에 따라오는 것은 식량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농사 옛날에는 다 손으로 줬지만 지금은 다 뭘로 짓죠? 다 기계로 줘요. 그거 뭘로 써요? 석유로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석유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누구도 따라 올라가느냐 하면 식량값도 따라 올라가요. 올해 여러분들 식량이 폭등을 했죠. 여러분들 태국산 살이 한 가마에 원래 한 3만 원 정도 했어요. 그런데 올 봄에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7만 5천 원까지 올라갔어요. 불과 3개월 만에 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쌀값, 밀값, 콩값 배로 뛰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의식 주라고 그러잖아요. 입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입는 거는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무인도에 이 옷 입고 갔다. 그럼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 옷 입고 살아야죠. 살 수도 있고. 자는 건 내가 산에서 길 잃어버려도 낙엽에 들어가서 잠은 돼요. 그런데 먹는 거는 일주일 동안 안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먹는 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의식주라고 안 그럽니다. 식주의라고 그래요. 거꾸로 말을 바꿔요. 먹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지구에는 지금 30억 명이 하루에 1달러로 삽니다. 30억 명이 하루에 1달러.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루에 천 원 갖고 사세요? 안 사세요? 못 살죠? 여러분들은 만 원, 이만 원 갖고 사실 거예요. 뭐 3만 원, 4만 원 갖고 살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우리가 참 감사하지 못하는 게 큰 병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도 전부 다 녹차, 커피 막 다 먹잖아. 얼마나 감사해. 이게 굶어 죽는 나라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아이티라는 나라 굶어 죽는 거 보셨죠? 아이티라는 나라는 먹을 게 없어서 어떻게 해요? 흙을 개갖고 거기다 바다를 놓고 그걸 구워서 먹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또 굶어 죽는 나라가 또 하나 있죠. 북한이에요, 북한. 북한은 우리가 이게 개방이 안 돼서 그렇지 올해 엄청나게 굶어 죽고 있어요. 북한은 95년, 96년, 2001년, 그리고 2008년 올해 대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지금 10만 명 정도가 죽는다고 그래요. 지금 굶어서. 그런데 얼마가 죽을 줄 몰라요. 왜 죽느냐. 작년에 북한에 500mm 정도 비가 왔어요. 500mm 정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500mm 비가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0mm 비가 왔는데 북한은 1년에 필요한 게 600만 톤이에요. 이거 넉넉하게 먹지 못해. 600만 톤. 그런데 작년에 비가 와서 얼마를 쓸고 내려갔느냐 하면 200만 톤을 쓸고 내려갔어요. 그러면 200만 톤이면 몇 명이 먹을 게 없느냐 하면 60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600만 명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톤에 3명이 먹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톤에. 그러니까 200만 톤이면 몇 명이 먹을 게 없어? 600만 명이 작년에 먹을 게 쓸려 다 내려간 거예요. 홍수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 200만 톤이 쓸려 내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북한이 올해는 절단이 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북한이 얼마나 급했으면 원자력 이제 완전히 다 개방했잖아요. 미국한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번 정부는 북한이 먼저 우리가 지원하지 않겠다. 급한 거예요. 북한이. 그러니까 미국이 지원을 지금 50만 톤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도 150만 톤이 부족합니다.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나라는 누구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원해 주면 배로 오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한 달, 두 달 걸려요. 다 굶어 죽어요. 지금. 지금이 보릿고기 아니에요. 제일 심한. 그러니까 우리가 판문점으로 바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그거를 지금 북한도 못하고 우리나라도 못하고 참 안타깝죠.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저렇게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럼 북한이 왜 굶어 죽느냐. 이게 우리 잘 알아도 해요. 왜 굶어 죽느냐. 90년대 소련이 무너지면서 북한의 식량 원조를 해 주지 않습니다. 김일성의 최대 업적은 뭐냐 하면 인민들 배 안 굶기는 거예요. 김일성의 최대 업적은. 그런데 아니 먹을 게 없으니까 다급해진 북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산의 나무를 다 짤릅니다. 산의 나무를 다 짤르고 어떻게 하느냐. 거기다가 옥수수 심고 콩을 심어요. 식량난을 해결하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대재앙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가 굉장히 쟁쟁한 나라라는 걸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망했어요? 산의 나무를 다 잘라서 벌거숭이로 만들고 난 다음에 로마가 망합니다. 모든 나라는 산의 나무를 자르면 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세 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산의 나무가 없고 강에 물이 없고 사람은 먹을 게 없고. 그러니까 산의 나무를 자르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문명은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요. 그만큼 나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6.25 전쟁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완전히 벌거숭이 산이었어요. 일본으로 가면 어떻게 산이 완전히 울창했는데 우리나라만 오면 비행기 타고 오면 벌거숭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벌거숭이 산을 우리는 30년 만에 다 한 거예요. 그럼 산에 나무가 없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산에 가보면 산이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산이 울창하기 때문에 뭐가 막 덮어져 있어요? 산에? 낙엽. 그렇지. 낙엽이 막 쌓여져 있어요. 심한 데는 제가 얼마 전에 산 하나를 갔는데 길을 잃어버려서 허리까지 낙엽이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허리 대개 한 50cm 정도는 산에 낙엽이 있단 말이야. 산에 50cm 정도는. 그러면 안 되면 나무가 있어요. 나무는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뿌리가 있어요. 나무에는 나뭇잎이 있고. 그럼 우리나라는 200mm 산에서 하늘에서 빗님이 온다. 200mm가 빗님이 온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가 빗물을 흡수합니까? 낙엽이. 여러분들 산에 가서 낙엽을 이렇게 들으면 어때요? 축축하죠? 그게 다 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푸석푸석하고 막 한 낙엽이 하늘에서 빗님이 오면 이게 다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500mm 오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나라 500mm 와서 마을이 뜨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참 좋은 거죠. 이 낙엽이 다 물을 먹어요. 그 다음에 누가 물을 먹어요? 뿌리가 물을. 뿌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솟은 만큼 땅 속으로 뿌리가 박혀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물을 먹고 어디다가 물을 보내주느냐 하면 대수층이라는 데에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샘물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산에 살기 때문에 막 비가 하늘에서 빗님이 오시면 이렇게 중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게 언덕이란 말이야. 언덕 중간에 물이 막 송송송송 새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다 물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옛날에 펌프 생각나시죠? 마중물을 벗고 이렇게 하면 그게 10m밖에 안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10m만 판 뭐가 다 나와? 물이 다 나와요. 참 좋은 거죠. 그래갖고 펌프해갖고 물을 쓸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이제 뿌리가 다 먹었어. 그럼 이제 누가 먹어? 그렇지. 낙엽이 다 먹어요. 여러분들 저 느티나무 저 보이시죠? 저거를 펼쳐놓으면 저 정도 나무는 굉장히 큰 나무인데 저거를 여름에 이제 완전히 잎이 넓어졌을 때 펼치면 학교 운동장을 다 덮어요. 저 나무 하나가. 저건 내가 보니까 더 덮을 것 같아요. 2000평 정도 됩니다. 저거 잎을 펼쳐놓으면. 그러면 낙엽을 찢으면 거기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여기에 물이 있고 낙엽에 물이 있고 대수충에 물이 있고 얼마나 물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가물어서 흉년이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한 번도 못 들었죠? 그런데 저 어렸을 때는 흉년이 들었다 풍년이 들었다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에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태풍이 한두 번 왔을 때 그때 조금 바람에 쓰러진 거 외에는 못 들었을 거예요. 그게 언제냐 녹화 사업이 완전히 끝났을 때부터 우리나라는 흉년을 모르고 지내고 있어요. 굉장히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 산이 주는 경제적 효과가 1년에 70조여예요. 그러니까 700억 달러를 우리는 공짜로 받는 거예요. 산에서.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정말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산을 봐도 나무를 봐도 이제 산은 산이로 돼 옛날에 그 산이 아니어야 돼. 이제는. 저 산이 있기 때문에 누가 사는 거야?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근본적인 건 뭐냐 하면 저 산림 녹화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서울 근교에 산이 7개가 있어요. 남산, 도봉산, 수락산,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아차산, 부람산 이렇게 7개 산이 있어요. 세계의 수도 가운데요.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수도가 거의 없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이 몰라요. 뭐 빌딩이 많긴 하지만 오늘 또 어제 그제 빈님이 오셔서 얼마나 깨끗한지 오는데 여기 제가 북한산하고 도봉산 이렇게 앞쪽으로 왔거든요.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이 기가 막힌. 정말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데 없어요. 그 다음에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강이 큰 강이 흐르는 데가 어디 있어요? 로마 테베레 강이라고 있어요. 로마 한가운데 흐르는 강. 거짓말 조금 못해서 저 뒤에 수녀님 계신 데부터 이 정도밖에 안 흘러요. 강 넓이 강. 센의 강 아무리 넓다고 해도 이거 두 배밖에 안 돼요. 한강 2km예요. 서울 한가운데 2km가 넘는 강이 흐른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강은 산은 산이로도 옛날에 그 산이 아니고 이제는 물은 물이로도 옛날에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못 떠서 먹는 거예요? 물 떠서 먹는 거예요. 강물 떠서. 어쨌든 하여튼 산 때문에 우리나라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산을 잘릅니다. 나무를 잘라요. 산에 나무를 잘라요. 그러니까 북한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산이면 완전히 민둥산이야. 하늘에서 빗님이 오면 막 폭우가 올 땐 어떻게 돼? 그대로 낙엽이 있나 나무가 있나 뿌리가 있나. 어떻게 해? 400mm가 오면 400mm 다 어디로 가요? 다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빗물만 갑니까? 뭐를 끌고 내려가요? 흙을 끌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대동강이 이렇게 깊이가 이 정도면 자꾸 뭐가 쌓여요? 흙이 자꾸 쌓여요. 그전에는 500mm가 와도 대동강이 다 황해로 물을 보내줬는데 이거는 300mm만 와도 어떻게 돼?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구의 원로 신부님이 평양에 갔다 왔는데 대동강에 쌓인 흙을 어떻게 퍼내나 봤더니 푸대자루 있죠? 그 삽. 삽도 나무삽. 그걸로 퍼서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퍼서내? 언제 이걸 퍼서내요? 우리나라는 2006년에 평창에 물폭탄 맞았을 때 포크레인 큰 거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개도 있는 거죠. 그 다음 25톤 트럭. 한 열 몇 대 되고 한 이틀이니까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북한은 그 해 여름에 쌓인 거 다음 해 여름에도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식량을 보내줘야 될 게 아니라 뭘 보내줘야 돼? 포크레인이 아니고 나무. 나무. 포크레인을 보내주면 기름이 있어야지 포크레인을 쓰지.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포크레인을 써요. 그래서 북한은 지금 95년, 6년도 이때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13살, 14살이에요. 아주 잘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6, 7살처럼 보여요. 초등학교 5, 6학년 애들이 못 먹어갖고. 여러분, 북한군이 키가 157cm의 평균 키가 157cm. 이만해, 이만해. 못 먹어서. 정말로 북한은 정말로 고통의 땅이에요. 뭐 때문에? 산에 나무를 잘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산에 나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나라예요. 자, 산에 나무 많죠? 애착하죠? 물건 잘 만들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27%밖에 안 됩니다. 식량 자급률이. 쌀을 제외하면 식량 자급률은 5%밖에 안 돼요. 쌀은 우리나라가 100%예요. 쌀은 100%인데 다른 거는 다 수입합니다. 소고기, 여러분들 밀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0.1%예요. 0.1% 그 다음 옥수수 자급률이 0.3% 콩이 원래 5%였는데 막 웰빙한다고 한 3년 전부터 콩 좋다고 난리를 쳐서 이제 한 10% 정도 올라갔어요. 소고기가 자급률이 여러분들 20%밖에 안 됩니다. 밀로 만들어 먹는 게 뭐가 있죠? 빵, 국수, 짜장, 짬뽕, 라면, 과자 슈퍼마켓에 있는 모든 과자는 밀로 만들어요. 그런데 이게 99% 다 수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호주나 미국에서 밀을 수입을 하는데 미국에서 밀을 수입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미국 아이들이 정말로 치사하는 아이들이에요. 수출하는 거랑 자국민이 먹는 거랑 완전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건 어떻게 밀에 농약을 엄청나게 뿌려요. 비행기로 뿌려요. 심하게는 비행사가 그 농약에 취해서 어떻게 기절해가지고 추락까지 해요. 그렇게 비행기로 뿌려요. 밀밭에다가 엄청나게 농약을 뿌려요. 농약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스턴항으로 밀을 다 모읍니다. 북동부가 밀곡창 지역이거든요. 보스턴항으로 다 모아요. 보스턴항에서 우리나라로 밀을 수출해서 보내는데 어딜 지나냐면 적도를 지나와. 파나마 운하. 적도가 온도가 몇 대 올라가요? 40도에서 50도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밀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러니까 뭘 뿌려요? 배에다가 방부제를 절고요. 방부제를 절구는 거예요. 농약 뿌리지, 방부제 절구지. 그래갖고 부산항에 도착을 했어. 도착을 했는데 껍데기를 깐다고 그러죠. 이걸 유식한 말로 도종한다고 그러는데 도종은 못 알아듣겠죠. 껍데기를 까. 껍데기를 까는데 이 까는데 밀 색깔이 거무튀튀한 색깔이죠. 그런데 우리 밀가루는 어때요? 이게 또 비정상인 거예요. 표백제 집어넣는 거예요. 표백제. 그래갖고 빵집에 배달을 해갖고 빵을 구워내는데 무슨 빵가게에서 갖고 구워낸 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빵은 하나도 없어요. 2년 만에 구워낸 빵밖에 없는 거예요. 갖고 구워낸 빵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애들한테 라면 만들어 먹이고 빵 만들어 먹이고 짜장 만들어 먹이고 짬뽕 만들어 먹으니까 애들이 아토피가 생기고 천식이 생기고 각종 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아니 원료 자체가 상해 있는데 제주도로, 전라도로 귀향한 분이 유명한 글을 썼어요. 저같이 이렇게 시골에 가서 사는 사람인데 화장실에 구데기 없애는 최고 좋은 방법은 뭐냐? 밀가루 딱 뿌리면 싹 없어진대요. 밀가루 뿌리면. 여러분들 밀가루에 바금이 생긴 거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바금이 생기지 않아요. 아니 그게 무슨 밀가루예요. 화학 덩어리지. 옥수수. 옥수수 0.3%에 여러분들이 먹는 옥수수는 대부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1년에 한 번 옥수수 먹어요. 강원도 찐 옥수수. 그렇죠? 그 외에 옥수수 전분 만들고 사료 만들고 다 수입해. 더욱이 이번부터 유전자 조작이 들어오기 시작해. 유전자 조작이. 저는 그래서 횟집에 가서 옥수수 돌판에 무슨 옥수수가 이렇게 대단하다 돌판에 얹어 나와? 절대 안 먹습니다. 강원도 사는 사람은 절대 안 먹습니다. 제가 한 번 횟집에서 잠깐 그 회를 먹다가 식당 뒤쪽에 가봤어요. 깡통이 다 캘리포니아 산이에요. 거기에 이렇게 물에다 담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내놓고 먹는 거예요. 우리 게 없어요. 식탁이 우리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된장, 간장, 콩 여기. 콩이 이제 10%인데 여러분들 시중에 유통되는 친환경적인 상표를 가지고 나온 거 원료를 한 번 보세요. 다 호주산, 미국산이에요. 콩이. 콩은 근데 여러분들 핵콩으로 메주를 만들고 핵콩으로 띄워야지 된장 맛이 제대로 나고 고추장 맛이 제대로 나는 거예요. 핵콩이 아니고 콩이 2년이 넘어가면요. 삶어도 불지 않아요. 삶어도. 저한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청국장 띄워 먹는데 띄워서 먹는다고 요새 건강에 좋다고. 근데 청국장이 안 떠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국산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그리고 핵콩이라고 샀는데 잘못 산 거죠. 이게 국산콩을 삶으면 한 5배 정도 불어요. 5배 정도. 그래갖고 그걸 으깨면 매주도 잘 되고 청국장도 잘 뜨는 건데 수입은 삶어도 불지 않아요.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 꽤 있으니까 많이 삶아보죠. 저는 1년에 한 100가마, 200가마 정도 콩을 삶는데 우리 동네 평창 콩은 또 약간 추운 지방에서 자라는 게 좋습니다. 약간 평창 이쪽 횡성 이쪽 콩이 참 좋은 거예요. 그걸로 삶아보면 이게 콩 삶아서 먹으면 정말로 달아요. 달아. 그렇게 좋아요. 근데 우리 거 다 포기하고 다 수입해서 먹는 거예요. 다 수입해서. 그러니까 우리 농산물을 사는 게 우리 지금 서울교구에도 우리 농산물,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 본부 해갖고 명동에도 매장이 있고 본당마다 매장이 있죠. 그거 사는 게 여러분들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독립운동. 이제 우리가 우리 거를 포기하잖아요. 이제 석유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식량 주권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번에 여러분 소고기 개방하면서 자존심 무지 상하지 않아요? 저는 자존심이 상해요. 아니 뭐 이제 내장, 뼈 이런 거 다 자기네들 안 먹는 거 꼬리. 이런 걸 다 우리한테 보낸다는 거야. 자존심이 상해. 이게 주권의 문제, 주권의 문제. 그래서 뭐 사먹고 안 사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주권의 문제.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우리가 사는 거. 이게 주부들이 할 일이야. 그런데 싸다고. 어떻게 해? 전부 다 수입으로 우리가 우리 농산물이 조금 비싸다. 비싸게 뭐가 비싸요? 여러분들 1년에 쌀 몇 가마 먹어요? 세 가마 먹으면 반반 먹는 집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가마에서 한 가마 반 정도 먹고 80kg. 두 가마 먹는 집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 두 가마라고 칩시다. 그럼 쌀 한 가마에 15만 원 정도 하죠? 그러면 두 가마는 3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기농 쌀은 24만 원이에요. 자 1년 내내 제일 중요한 밥을 먹는데 유기농 쌀 24만 원 그게 아까워서 그 유기농 쌀을 안 사고 3만 원, 4만 원짜리 하는 수입 쌀을 먹는다. 이게 머리가 없는 거죠. 생각이 없는 거죠. 1년에 한두 가마인데. 그리고 그걸 우리가 유기농을 먹으면 우리 땅도 보존되고 농민도 살고 국민도 살고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애들 학원비는 30만 원, 40만 원 퍽퍽퍽 쓸데없는 거. 정말로 쓸데없는 거. 그걸 하면서 가장 중요한 먹는 거는 이게 15만 원, 24만 원 아깝다고 그것도 5만 원, 6만 원 수입을 먹는다.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의식이 깨야 돼? 주부들 의식이 깨야 된다. 주부들 의식이. 그래서 콩 제가 3년 전에 된장을 담그려고 우리 콩을 사러 다니는데 영월, 정산, 평창 다 다니는데 50가만 못 샀어요. 그만큼 우리 콩이 없는 거예요. 다 수입이에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거라고 알고 먹는 것들도 우리 게 아닌 게 많아요. 특별히 고기, 소고기 20%야. 우리 평창에 갈비집이 하나 있어요. 내가 저녁 7시, 8시 가면 뭐라고 그래요? 신부님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갈비집에 갈비가 다 떨어져요. 우리는 경매를 받는대요. 평창 한우를. 그래서 떨어지는 날이 있는 거야. 그런데 도시에 나와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고기집에서 그 늦은 시간까지 한우 고기라고 다 먹는 거 보면 신기해요. 80%가 수입이에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들어오면 95%, 5%대로 떨어져요. 5%대로. 그러니 정말로 우리 한우 소고기 대한민국이 그래도 먹고 살만해가지고 쇠고기 좀 먹는다고 그랬는데 우리 고기가 하나도 없으니 참 문제죠. 그러니까 싸다고 두려워. 싸다고 두려운다. 이것도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1억짜리 소를 생산해 내다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억짜리 소고기 먹으려면 한 번 얼마 들고 나가야지 4인 가족이 먹어요. 150만 원 들고 나가야지 먹어요. 여러분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먹지 말라는 얘기지 1억짜리 고기는. 아니면 광우병 위험이 있는 고기를 먹든지. 제일 좋은 건 뭐야? 우리 한우를 살리는 거예요. 아니 한우뿐만 아니라 모든 걸 우리 거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식량 자급률이 100%입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요르단강에만 거의 식량을 농사를 줘요. 그런데도 그 열악한 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100%예요. 기부출을 형성해가지고.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절대적으로 느낀 게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컴퓨터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해? 식량으로 생각해.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 전쟁이 일어나면 컴퓨터 깨물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없죠? 식량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지에 아파트를 안 짓습니다. 평지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물어봐. 왜 당신들은 평지에 아파트 안 짓고 다 언덕에 짓느냐. 저 평지는 우리 식량 나올 거의 터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요? 평지만 보면 아파트를 짓는 거예요. 정말로. 평지. 그러니까 식량에 대한 정책의 개념이 없는 거죠. 우리가 사다 먹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IMF 터졌을 때 제가 본당신부 할 때 돼지 농사 짓는 사람들 다 망했어요. 왜? 사료가 폭등하잖아요. 다 수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량은 외부의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올해도 마찬가지. 올해도 33개 나라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필리핀이 우리나라처럼 식량을 포기합니다. 올해 필리핀 먹을 걸 50만 톤을 못 샀다는 거예요. 그럼 150만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쌀값이 지금 15만 원, 7만 원, 8만 원 하던 게 쌀값이 석유값처럼 30만 원, 40만 원. 우리는 굶어죽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굶어죽는 사람 많습니다. 식량 문제는 왜 우리가 위험하냐? 우선 첫 번째로 지구온난화 때문에 식량 문제는 위험해요. 지금 세계를 먹여 살리는 나라가 캐나다하고 호주야. 호주가 식량 수출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5년 동안 가물었어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호주가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세계가 지금 고통을 앓고 있는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흉년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미얀마 이번에 쳤죠? 거기에 곡창지대. 작년에는 사이클론 시드로라고 있어요. 방글라데시 쳤죠? 방글라데시도 쌀 생산을 엄청나게 하는 데거든요. 거기도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식량값은 앞으로 떨어질 일은 없어요. 뛰면 뛰었지 떨어질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 다른 나라의 석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듯이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식량. 밀값도 지금 뛰었죠. 옥수수값도 뛰었죠. 콩값도 뛰었죠. 더욱이 중국하고 인도가 문제예요. 중국하고 인도가 그동안은 중국은 내륙지방은 그동안 두 끼밖에 안 먹었대요.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그런데 경제가 낮으면서 세 끼를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13억이 두 끼 먹다가 세 끼 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국은 지금 1년에 5천만 톤을 수입을 합니다. 5천만 톤이면 얼마냐면 1억 5천만 명 먹을 걸 수입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자국에 있는 식량 수출 안 합니다. 다 못하게 하잖아요. 베트남도 자국에 있는 쌀 수출합니까? 안 합니까? 못하게 해요. 그럼 우리는 다 수입해와야 되는데 뛸 수밖에 없어. 아니 석유값도 비싸서 지금 국가경제가 휘청휘청하는데 식량까지 우리가 들여온다.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구온난화 참 문제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인간이. 그다음에 지구온난화로 뭐가 이제 문제냐. 이거는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이 농사는 강에 의지해서 짓잖아요. 그렇죠? 물에 의지해서. 물론 하늘에서 빗님이 제때 제때 내려주면 딱 좋으시겠는데 내륙지방은 빗님을 안 내려주시고 해안지방은 빗님을 너무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추세가 계속 그런 추세예요. 그러니까 해안지방도 힘들고 내륙지방도 동시에 다 같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먹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지구가. 가장 고통스러운 나라는 북한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자기네 나라를 개방하면 정말 북한의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강물에 의지해서 사는데 이 강물의 근원은 우리나라는 산인데 유럽은 알프스 만년설에 의지해서 삽니다. 알프스가 북쪽으로는 라인강이 흘러요. 스위스,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를 흘러요. 이 네 나라를 먹여 살려요. 동쪽으로는 다뉴부강이라는 게 흘려요. 17개 나라를 먹여 살려요. 헝가리, 여러분들 체코 이런 나라 다 다뉴부강 흘러요. 남쪽으로는 포강이라고 흘러요. 이탈리아를 먹여 살려요. 그러니까 알프스가 유럽을 먹여 살리는 거예요. 농사로. 그런데 이게 녹아 없어지는 거 뜨거워지니까. 그런데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2020년 지나고 나면 얘네들은 유럽 산 없어요. 독일의 흥림 빼고는 거의 산 없어요. 다 깎아버렸어요. 토지 대개혁을 해서. 그래서 산이 없어요. 산에 나무가 없어요. 유럽은. 그런데 알프스가 딱 녹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먹을 게 없으면 이동하게 돼 있습니다. 탈출하게 돼 있어요. 자, 히말라야, 인도, 파키스탄, 네팔, 티베트가 매달려 살아. 겐지즈강 인도로 흘러요. 거의 10억 명을 먹여 살려요. 그런데 여기도 작년에도 막 히말라야 만년설이 녹아서 홍수가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왜 홍수가 일어나요? 산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런 데는 호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막 녹아내리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넘치면서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십 명씩 수백 명씩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이것도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킬리만자로. 아프리카는 킬리만자로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는 제가 작년에 킬리만자로를 갔다 왔는데 다 녹아 없어졌어요. 이제 만년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끝으로 머리 조금 남아있어요.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남아있어요. 제 책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환경 에세이 거기에 제가 찍은 사진을 킬리만자로 찍은 사진을 했는데 이만큼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어떤 땅이 돼? 고통의 땅이 돼 있잖아요. 소말리아, 케냐, 이디오피아, 동북지병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는 비가 30년 동안 안 옵니다. 30년 동안 안 와갖고 애들이 너무너무 목이 마러. 그럼 어떻게? 자기 오줌을 받아 먹어요. 너무너무 목이 마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좋은 여권에서 살아갖고 지구가 얼마나 병들고 힘들어하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조금만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면요. 얼마나 지구는 지금 이게 거의 정말 생명체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행히 대한민국에 살아갖고 그것도 나무 만년설에 의지 안 하고 어디 의지하고 살아? 나무에 사는데 나무가 어떻게? 울창하단 말이야. 정말로 감사한 거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여러분들 감사해야 돼요 대한민국에 사는 거. 감사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중국은 텐샨 산맥이라고 있어요. 텐샨 거기에 3억 명이 매달려 살아요. 그 다음 미국 캐나다는 로키 산맥이 있어요. 남미는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20년이면 지구가 뜨거워져서 다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2020년이면 다 녹아 없어지면 이때 핵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2004년 미국 국방보고서 내용이에요. 아니 환경 난민들이 생기면은 우리나라로 막 밀고 올 거 아니야. 산 많은. 그럼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 그냥 당해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핵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 국방보고서 얘기예요. 그만큼 2020년 몇 년 남은 거예요? 12년 남은 거예요. 땅 살라고 그러지 말고 아파트 더 넓은 거 살라고 그러지 말고 막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지금 있는 집에서 애 학원 보내지 말고 지금 있는 집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쌀 한 가마 꼭 비치해두고 제가 요즘 돌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집에 쌀 한 가마 꼭 해둬라. 왜냐하면 이게 미얀마나 이번에 수찬성인가 여기 모든 질서가 한 번에 무너집니다. 유통 질서 다 무너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슈퍼 태풍이 왔다. 슈퍼 태풍이 와서 서해안으로 재수없이 밀고 들어와서 서울을 쳤다. 그러면 여러분들 유통 질서 무너지면 얼마나 먹을 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막 유통 질서가 무너졌어. 그럼 집에 여러분들 얼마나 먹을 거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한 달이나 하는 집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2주 이상 넘기는 집이 없어요. 2주 이상. 그러니까 쌀 한 가마씩 오늘 집에 가서 한 가마씩 다 사다가 놔둬요. 그리고 고추장, 된장 이렇게 좀 사놓고 그래갖고 갑자기 유통 질서 무너졌을 때 어떻게? 밥 쪄서 고추장 비벼 먹고 전심때는 된장 비벼 먹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저 산에 있는 저수량이 180억 톤이에요. 180억 톤이라고 하면 팔당댐 아시죠? 팔당댐 저수량이 정확하게 2억 7천 5백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팔당댐 몇 개가 있는 거야? 60개가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는 거예요. 2020년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나라는 어느 나라? 대한민국이에요. 에너지만 좀 절약하고 식량만 우리가 확보되면 우리나라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예요. 국민들 성실하고 물건 잘 만들고 애들 착하고 얼마나 좋아요? 두 번째 식량위기의 두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경제개발이에요. 이게 세계가 경제개발을 하면 참 좋아야 되는데 이게 경제개발을 하는 바람에 인도나 중국이 농업을 포기하고 공업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식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하여튼 인도하고 중국 제일 머리 아픈 나라예요. 그런데 인도 같은 경우는 뉴델리가 있고 올델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인도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굉장히 한동안 무시했죠. 못 사는 나라라고. 그런데 지금 무섭게 하고 지난번에 성화할 때 데모하는 거 봐요. 다른 나라에서. 그런데 더 무서운 나라는 인도예요. 인도는 영어를 써요. 그리고 인도가 학구열이 우리나라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뉴델리 가보면 우리나라 테란노보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이게 또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도한테 벌써 밀렸어요. 경제 규모에서 벌써 밀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3위로 밀려났어요. 인도 때문에. 인도 무서운 나라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안 먹다가 막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경제 개발 때문에 이게 식량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세 번째 석유값 폭등 때문입니다. 석유값이 폭등하니까 바이오에너지를 써요. 바이오에너지. 옥수수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콩에서 기름을 추출해갖고 쓰니까 옥수수값하고 콩값이 떼요 안 떼요? 엄청나게 떼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구온난화를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경제 개발을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석유값이 떨어질 리도 없어요. 물론 떨어지겠죠. 한 번은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피크를 찍었다가 그게 200달러면 안 되고 재발암은 한 131달러에서 딱 찍고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괜찮은데 만약에 150달러까지 올라가면 이거 정말로 보통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인구가 너무 많아 지금 인구가 69억 명이야 69억 명 아니 지구는 지구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몇 명이야 2억 5천만 명이었어 지구 전체 예수님 태어났을 때 5억 명이 됐는데 1650년에 5억 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10억 명이 되는데 1850년에 10억 명이 됩니다. 20억 명이 되는데 1950년에 20억 명이 돼요. 그런데 40억 명이 되는 데는 1980년에 40억 명이 돼요. 30년 만에 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 거예요. 인구는 늘어나는데 지구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안 늘어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해 쌀값 띄기로 다 약속이 돼 있었어요. 왜 쌀값이 띄기로 약속이 돼 있었느냐 하면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2007년을 정점으로 해서 곡물 생산이 떨어집니다. 2010년에 가서는 쌀 생산이 얼마나 줄어드느냐 무려 1억 5백만 톤이 줄어들어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억 5백만 톤이면 3억 명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2010년에 가면. 그러니까 2007년까지는 쌀이 남아 돌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2008년부터 쌀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2010년에 가면 3억 톤이 모자란다면 앞으로 우리 쌀값이 띌 것 같아요? 안 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FTA 미국이랑 체결해서 시장을 열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식량은요. 이거는 주권이라고 해요. 주권. 그래서 우리 농산물을 사 먹는 거는 뭐 하는 거야? 독립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 농산물을 그냥 사 먹는 게 아니고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지. 내가 독립투사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을 사 먹어야 돼. 조금 비싸더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애들 학원만 안 보내면 다 됩니다. 우리나라 애들 학원으로 내보내는 돈 너무너무 많아요. 학원으로만 안 내보내면 그 돈 비싼 거 사 먹으면 우리 농촌 정말로 살기 좋고 여러분들도 살기 좋은 나라 만들 수 있어요. 2020년에 갖고 경쟁력이 가장 강한 나라는 전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대한민국. 왜? 산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게 현신규 박사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분들 처음 들어보죠. 이분이요. 장영실 옛날에 우리 역사 전체의 10대 과학자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산에 나무를 이렇게 심은 거예요. 아주 투신을 해갖고. 우리나라는 곳곳에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아 이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서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산림 녹화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나라예요. 1500년 동안 아랍 국가가 이스라엘의 나무를 다 잘릅니다. 그런데 48년에 독립을 하고 산에 나무를 엄청나게 심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 와봐서 이 나라를 왜 날 불렀느냐. 이렇게 여권이 좋은 나라를.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 완전히 녹화가 끝나고 지금부터는 이제 경제림을 심을 수가 있어요. 처음엔 어떻게 막 심어야 돼요. 처음부터 경제림이 자랍니까? 흙이 건강하지 않은데 지금은 30년 동안 썩고 썩어갖고 휴무스 휴믹이라고 그래. 부엽토라고 그러죠. 그게 있어갖고 이제는 경제림을 심어도 이제는 승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산에 관심이 많아서 해가 가뭄 갈수록 나무는 커져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 해가 가뭄 갈수록 나무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2020년에는 제일 경쟁력 있는 나라. 이 만년설이 다 녹아갖고 다른 애들 농사 못 줘도 우리나라는 산에 180억 톤. 야 이거 뭐 우리가 1년에 얼마를 써요? 320억 톤을 써요. 320억 톤을 써요. 그런데 그중에 반 이상이 산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안데스 산맥의 큰 호수가 3억 톤이야. 8탕때만 한 건데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호수가 없어졌어. 왜냐하면 이게 얼음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더워갖고 이게 뚫린 거예요. 녹아갖고. 그래갖고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정말로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 북한이 산림의 30%를 훼손해갖고 지금 저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아마존도 지금 30%가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구가 고통스러울 거라는 거죠. 자 이제 두 시간에 걸쳐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에너지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 절약해야 돼요. 절약해야 돼. 에너지 절약해야 돼. 지금 사당동 깜깜해야 돼요. 명동 밤에 깜깜해야 돼. 다 뭐해? 그 시간에 집에 들어가서 가족이랑 대화하고 테레비도 안 보고 이야기하고 책 읽고 자 에너지 문제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식량 에너지가 우리가 27%밖에 자금률이 안 돼요. 이거 50%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노력도 잘하고 국민들 똑똑하고 산에 나무 많고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 돼요. 그런데 국민들이 다른 데 너무 엉뚱한 데 신경을 쓰고 있어. 땅값 애학원 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건 석유와 식량이에요. 석유는 우리가 절약하는 수밖에 없고 식량은 자금률을 높이는 수밖에 없어요. 음식 쓰레기 1년에 17억 17조 날리지 말고 정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드신다면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고 아름다운 나라고 행복한 나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